안녕하세요. 북성용카페 여러분. 오늘은 저번 시간에 이어가지고 신분제 붕괴에 관련된 내용을 진행해보겠습니다. 여기 전 시간에 교과서 관련된 내용을 읽어봤고요. 이번에는 한 통에 관련된 내용을 읽어볼게요. 여기 조성우기 때 여러 사회계층이 분화되는데 농민층도 분화되고 양반층도 분화되고요. 그리고 많은 농민들이나 양인들이 양반이 되거나 또는 노비가 양민이 되는 사회적인 변화들이 일어나게 돼요. 그러면 관련된 내용을 읽어볼게요. 한 통 몇 페이지 펴보시냐면요. 339페이지 펴보세요. 신분제 붕괴보면 농업생산의 발달과 상품업체의 진전 그리고 수공업 및 강업의 발달은 조성우기에 나타난 새로운 경제상에 반영했으며 따라서 이는 자연이 사회계층의 분화를 초래했다. 그래서 예전에 제가 표에서 보여드린 것처럼 농촌사회에서 경영분홍이나 서민지주 이렇게 나타나고 또 상공이 발달되면서 상업자분가들이나 독립자형 수공업자들 등 새로운 계층들이 나타나죠. 이는 종래의 사회구성을 변제시켜서 신분제를 붕괴시켰으며 농민층과 양반층의 분해 그다음에 노비재의 해체 등은 그의 실상이었다. 농민층의 분해는 일반적으로 토지 소유를 중심으로 한 지지전원 및 우정농민의 어떤 분해를 가리키며 그래서 이제 그 당시 생산렬 변화에 따라서 일어났던 것들 있잖아요. 이런 것들이 이제 분해를 가리키는데 이게 정통사회도 있었지만 이 시기 때 이제 농민층의 분해는 좀 특이한 거였어요. 그건 이제 소작지 보유관계를 둘러싼 이런 현상이 나타나는 게 특징이죠. 그래서 전 시간에 얘기한 것처럼 이제 그 당시에는 소유권도 한 쪽에 집중됐지만 이 소작지, 경작권도 한 사람에게 집중이 돼. 그래서 이제 아까 뒤에 나와 있는 경영원 분홍이라는 계층들에게 집중이 되죠. 그래서 이 경영원 분홍은 이제 농업기술 혁신이나 경영의 합리화를 통해서 그 당시 소작지를 독주몰락이 돼요. 그러면서 이제 소작지에서 벗어난 그러니까 소작지가 누가 이제 한 사람이 집중되면서 다른 편으로는 이제 빈농이라든지 무존농민 등이 많이 생기게 되죠. 자, 이들이 이제 뭐냐고 몰락을 해서 유의하거나 돌아다니거나 임노동자로 전환이 되죠. 그래서 농촌사회가 이제 계층화되는 그런 현상들이 일어났대요. 자, 이렇게 밑으로부터 이제 사회경제적 변화에 따라서 신분제의 붕괴 등 동시에 위로보트의 붕괴도 일어나요. 그래서 이제 이런 분해 영상은 양반 책임에서도 심각하게 일어났는데 자, 여기 내용을 보면 직전체 페이지라는 그리고 노론 1당화 세두정치가 양반 간료정치 파탄을 초래했고 여기에서 실세한 양반들이 잔반으로 전략을 하게 돼요. 그래서 그 당시 양반들은 이제 크게 건세를 가지고 있는 건반들 일명이 경하사족이라는 직권노론측들이 존재하고 있었고요. 그 다음이 이제 지방에서 좀 그래도 건세가 있는 향반계층들이 있었죠. 그리고 더 몰락해서 앞에서 언급한 잔반계층들이 존재돼요. 이 잔반계층들은 거의 생활 그 처지가 자연농하고 비슷하거든요. 자연농의 처지하고 비슷하고 심지어는 전후계층도 있었어요. 그리고 이 실학자들 상당수가 상당수가 잔반계층이었어요. 근데 이제 물론 실학자가 상당수가 잔반계층이었다고 해서 모든 실학자가 잔반계층들은 아니에요. 그렇지만 상당수는 실학자들이 몰락한 양반 출신이었다. 그러다 보니까 이들은 양반관료와 지주와 이제 또 이해관계를 달리하게 되죠. 그래서 기본적으로 농민층의 입장에 설 수밖에 없었다는 거. 자 그럼 두 번째 달력부터 볼게요. 그러면 그 당시 이제 또 농민 안에서 또 불을 통해서 이제 축적한 사람들도 있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불을 축적한 농민, 양인 이런 사람들이 각각 양반이나 양인으로 신분 상승을 하게 되고 거꾸로 이제 뭐냐면 지배층 안에서 또 이제 신분층이 이제 분화되고 더 나아가서 아래층으로 이제 양반이었던 사람들이 일반 평리로 이렇게 떨어지는 형상도 있게 되겠죠. 그러면 이제 내용을 읽어볼게요. 자 농민층과 양반층 내에서 경제적 계층 분화로 종래의 신분적 지배의 속관계가 더 이상 유지할 수 없었다. 자 불을 통해 노비와 양인층이 각기 양인 양반으로 신분을 상승시켜 지배 신분층은 격중하였고 반대로 피지배 신분층은 격감되는 사태를 야기하였다. 자 그래서 이제 이때 신분 상승 여러 가지 기회와 방법을 통해 진행되는데 이게 합법적인 방법이나 비합법적인 방법 두 가지 방법을 진행했죠. 그래서 예전에 이제 교과서에서 읽은 것처럼 양난 이후에 국공이라든지 납속을 통해 면천, 수직 같은 시책도 이제 자용됐고 자 면천이라는 것은 천인은 면에서 양인이 되는 거고 수직은 간직을 받는 걸 얘기하죠. 그래서 이런 걸 통해서 양인이나 양반 이렇게 이제 되는 거죠. 그러면 그걸 왜 했냐. 양랭주대에 이제 정부는 궁핵, 군수, 물자 등을 군양 같은 것들을 약고하기 위해서 예전에 이제 뭐냐면 군역을 부과하지 않았던 공사 천민이나 또 서울 승려들에게도 군역을 부담시켜 전공의 농사에 따라서 이들을 면천시키거나 수직하는 정책을 실시했다. 그래서 이제 서울은 이때 잠깐 서울 공급법이 이제 좀 완화돼가지고 이 양난 도중에 그래서 버스길 올라가는 사람들이 좀 있었다고 그래요. 자 그 다음에 이제 군량리에 이제 조달가 전후 지속적인 재정고관료 해결되는 방안으로 납속적이 되게 연책, 인간하는 그런 조치를 치나요. 이를 통해 재정 있는 사람들이 합법적인 신분을 상승할 수 있었다. 자 그래서 이제 여기 인간하는 것은 이제 그 예전에 말한 것처럼 공명척 같은 걸 통해서 명예직 같은 걸 주고 이제 양반이 되는 경우를 말하죠. 자 그 다음에 이제 여기에서 이제 그 외로 그 비합법적인 방법도 이제 많았어요. 비합법적인 방법. 그래서 이제 어떤 식으로인지 하냐면 자 불을 축적한 양인이나 노비들은 이 방법 외에도 호족을 고쳐서 유아, 진상으로 사칭하거나 자 진상은 이제 소과정도 합격한 사람들 얘기하고 유학이라는 것은 과거를 준비하는 사람들 얘기하죠. 그래서 예전에 유아코 유아코가 증가됐잖아요. 그래서 유아코의 증가는 양반 수의 증가를 의미하죠. 자 그 다음에 울락 양반의 조건을 매입하는 한부 육조를 하는 등 여러 가지 신분 상승을 깨워하고 있었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되고 자 그래서 이제 이런 비합법적인 방법 등 합법적인 방법 등 해가지고 그 당시 이제 신분 구조의 변동이 일어나요. 그래서 그 당시 이제 그 관련된 사회사 연구한 자유를 보면요. 대구나 뭐 상주, 울산 지방의 호족을 분석하는 방법인지 연구되는데 자 대구 같은 경우에는 그 양반호가 현저히 증가되고 상융호가 감소를 하죠. 노비호도 격감을 하고요. 자 근데 여기에서 보시면 알겠지만 이제 양반호가 9.2%, 70.3% 이렇게 올라갔다고 했는데 이거에 대해서 물론 비판이 많아요. 왜냐하면 그만큼 올라갔겠냐. 비록 양반의 수가 늘어났다고 해도 상융호보다는 그래도 적었을 것이다. 이렇게 보는 학자들이 태반이죠. 그래서 이걸 그대로 믿을 수는 안 되고 다만 여기에서 이제 알 수 있는 거는 그만큼 양반의 신분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많아졌다. 가질 수 있었던 배경은 합법적인 거나 비합법적인 방법으로 양반의 질을 획득한 사람들이 많아졌다는 거죠. 자 그래서 이제 읽고 그 다음에 이러한 신분 변화는 또 서울과 중인들에게 나타나는데 양반 사회의 차별대우를 받았던 서울은 18, 19세기 때 할만한 통총운동을 막혔던 것을 또 달라 그래서 소통운동이라고 해서 소통운동을 하게 되고 자 그래서 이제 특히 무관을 진출한 문무관직에 진출한 데 성공했다. 그래서 조선전기 때는 이제 문관이든 무관이든 거슬리 못했잖아요. 자 근데 이제 이때부터 이제 서울들이 이제 뭐냐면 무관직에 진출하게 돼. 그리고 결국에는 이제 뭐냐면 신분차별운동을 이제 한국으로서 소기의 목적을 이제 달성할 수 있었죠. 그래갖고 통총운동을 펼쳐서 소통운동을 펼쳐가지고 소기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었죠. 자 그래서 이제 어 그게 이제 예전에 말해서 신의통공이 그런 조치라고 했죠. 자 그리고 양반의 서울 출신이 많았던 주민들도 조선국의 문학운동을 익혀서 이건 여왕운동이라고 해요. 그래서 이 여왕운동의 대표적인 게 시사야들을 많이 만드는데 대표적인 옵계 시사 같은 것들이 있죠. 자 이 문학운동을 익혀서 신분차별을 반대하는 통총운동을 전개를 했고 그래서 이제 계속 소기의 목적을 달성하지 못했지만 양반사의 신분지수를 붕괴시키는 계기가 되었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되고요. 자 이제 신분의 절대적 영본이 퇴색하게 갔으며 특히 노비수의 격감에 따라 노비제는 더 이상 제도로서 의미를 잃게 돼요. 따라서 이제 노비 신분법이 변경돼서 형중 10년에 부모 가운데 어느 한편이 천민이면 그 자식이 어머니 신분으로 따르는 이렇게 인지하게 되죠. 그래서 종래 이제 어느 한편이 천민이면 그 자식도 종래에 대한 천민이 되는 일천직정법을 폐지하고 이때 이제 한쪽 신분, 어머니 신분으로 따르는 노비중무법을 바뀌게 돼요. 그 부분은 저번 시간에 얘기를 해줬을 거예요. 자, 그러다가 이제 이게 이제 정권이 바뀔 때마다 계속 치표를 거듭하죠. 서인이 정권을 잡으면 노비중무법을 하고 그다음에 남인이 정권을 하면 또 노비중무법을 폐지하고 결국에는 영조 7년에 이 노비중무법이 확정되죠. 그러면 노비중무법을 왜 했을까요? 이거는 그 당시 이제 양인수가 격감을 하게 되죠. 그래서 이제 여러 가지 신분 상승 등을 해갖고 양반도 상승하는 사람들이 많고 그러니까 세역을 담당한 양인증이 격감이 되니까 양인증을 확보할 필요가 있었어요. 그러니까 노비중무법의 실시는 조선국 때 노비중무법은 양인증이 확보하고 연결돼 있어요. 자, 그다음에 이제 노비제도 회의는 양반사의 체계의 그 기반을 동요시킨 것이다. 정부는 각각 기관은 예하의 노비를 사실상 부지할 수 없었고 오히려 이제 이들을 양인을 해방시켜서 양인을 해방시켜 군포를 받는 게 더 나을 정도였다. 따라서 18세기 후반에는 노비나 명칭 자체를 없애자는 의견까지 있었고 그래서 이제 여기는 좀 빠졌지만 정조 때는 아예 노비제도를 없애려고 했던 시도도 있었어요. 그래서 그때 이제 관련된 조칙을 다 만들고 공포한 그 시점에 정조가 죽었죠. 노비제도 제도 자체의 폐지는 되지 못했지만 그 이어서 이제 순조 때도 나서 그를 계승한 갓노비 해방이 있었죠. 그래서 순조 1년에는 내수사와 궁방소송의 갓노비들이 갓노비우드가 각극간층의 각사노비들 이런 사람이 장정을 소각하고 양인 해방에 이뤘다. 그래서 이제 이런데 근데 여기 볼 거는 갓노비를 실제로 해방시켰던 것보다는 이미 이제 노비 안에서 있었지만 실제로 이들이 통제하지 못한 상태에서 노비를 도망을 갔어요. 그러니까 이제 추세하다 추세하다 안 되니까 이제 나중에는 영종주 때는 거의 추세를 멈추게 되고 실제로 이제 도망간 노비들을 그냥 양인으로 인정해줬다. 이렇게 해석하는 게 더 타당한 말이에요. 하여튼 그 당시 이제 내수사와 궁방소송의 갓노비를 그 내수사 내수노 또는 각사노비 내수노라고 하고 각사노비는 사노비라고 하여 이를 내사노비, 내쉬노비라고 이제 칭했는데 이들이 갓노비가 풀려난 대상이 대부분 차지하였고요. 이때 갓노비 가운데 낙공하는 내쉬노비만을 대상화했고 군반과 가나에 직접 사용하는 사노비는 제외했지만 이것은 갓노비의 거의 양인을 의미한다. 그래서 이제 이때 주로 이제 풀려났던 노비들은 그 낙공하는 노비 낙공하는 것은 이제 가나에 밖에 살면서 들어와가지고 이제 일하는 게 아니라 주로 뭐 물품이라든지 곡식이라든지 이런 것들 정기로 갖다 바치는 그런 사람들 말하죠. 그래서 이제 이병노비와 좀 다른 거예요. 이병노비는 주로 돌아가면서 이제 가나에 가서 직접 일하는 노비고요. 그래서 이제 이병노비가 아니라 내시노비 그러니까 이제 낙공 노비를 대상으로 했다. 자 그래서 이제 이러한 노비 해방 결과 결과적으로 신분지의 붕괴를 정부 수수로 인정한 것이고 장기적인 것이 노비의 신분 해방 투쟁의 성과였다. 자 이것은 그 후 이제 1886년에 노비의 신분 세수법이 폐지되고 그러니까 우리나라는 세전법이라는 게 있었죠. 자기 부모님이 노비면 그 자식 또한 노비가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 세전법이 폐지됐던 거에요. 자 1894년은 갑오개혁으로 산호비까지 법제적으로 해방되는 기반이 되었다. 그래서 이제 이 내용들을 기억을 해주시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어 여기에서 이제 보면 관련된 그 내용들 사회사 관련된 내용 한번 볼게요. 볼샘에서 자 444페이지 보세요. 444페이지 444페이지 신분지의 변동 이렇게 내용을 볼게요. 자 신분지의 크기 동요하다 내용을 보면 자 임진환은 이후에 사회의 변화와 신분지의 이한을 볼게요. 자 조선 초기 정부는 사회 정 구성원들을 양인과 천의로 대변한 양천제를 법제화시켰죠. 양천제에서 양인은 가구에 응시하고 버스길에 오릴 수 있는 자유문호 그리고 조세와 구격에 의무를 지녔다. 반면에 천민은 비자유물로 개인이나 국가에 소속된 천혁을 담당을 했죠. 그러나 16세 이후 양반, 중인, 상민, 천민 4개심의 반상제가 이제 자질 잡게 됨에 따라서 각 신분 등은 고정되어 세습되어 갖고 신분 변류 권리와 의무가 차근해서 분명해졌다. 자 반상제는 백성들이 각자의 처지에 맡은 인물을 충실히 담당해야 사회지수가 온전히 유지되었다고 보고 성리학적 명분론에 입각하여 제도인 동시에 지배층인 양반이 피지배층과 구별하는 원리이기도 했다. 이와 같은 배경에 엄격하게 작동했던 신분제는 임진완의 계기로 이한되기 시작했다. 그래서 전련을 치는 과정에서 백성들은 각지에 유망하였고 노비 문서가 소각되었으며 조세 파악이 근거였던 호족이나 토지 대장마저 소실되었다. 막대한 인명피해와 인구의 지역적 이동, 노비의 당황, 토지 손실 등 정부는 민정과 노비를 파악하기 곤란에 있으며 재정 확보도 난항을 거뒀다. 조선 정부는 전쟁을 수행하는 데에 필요한 인적, 물적 자원을 확보하기 위해서 대책을 강구하지 않을 수 없었고 군사적 측면에서 인진완의 발발 당시에 부족한 정병을 충당하기 위해서 종례 군역을 진지화했던 공사청과 서울까지 동원됐고 그다음에 군사들 사기를 진작시키기 위해서 농공행상도 적극적으로 시행했다. 이에 따라 하층민 중에 국공을 세운 자들은 공례정도에 따라서 신분을 상승할 수 있었다. 경제적인 측면에서는 납속책을 실시해서 돈이나 곡식을 받치는 향리나 서울 백성들에게 신분을 따라서 명역 혹은 면천을 허용하거나 간직을 수여하여 재정을 조단하는 방편을 삼았다. 그다음에 조선 정부는 부유층으로 돈이나 곡식을 받고 명예 간직 임명장인 공룡척을 발급하기도 하였다. 이와 같은 시책의 결과 하층민은 신분 상승을 꿈꿀 수 있는 통로가 되었다. 그 다음 문제 있고요. 그래서 임진완 시기 때 이렇게 합법적인 방법 국공이라는 납속책이나 공룡척 등을 해서 하층분들이 양행이 되거나 서울도 잘하면 양반지구 들어갈 수 있는 길을 열어놨다는 거죠. 그다음에 이렇게 보면 뒤에 넘어가서 조선 후기에 관련된 양당 끝나고 나서 17세기 후반에서 18세기 때 이후부터 내용을 볼게요. 조선 후기 때 사회, 경제적 변동과 번행에서 양반 지배층 사이에 정치적 갈등이 심화되었다. 그래야 서울과 경기 지역에 거주했던 일부 경하사족들이 제여군은 경하사족들은 직권노론축을 얘기해요. 그래서 이때 세조정식은 직권노론가문들 몇 개가문들이 정권을 독단했다고 했죠. 자, 이건 제여군의 핵심 권력에 접근하기가 용인하지 않았다. 그래서 숙중주의의 경향 분위기가 붕괴가 됐는데 그래서 경향 붕괴라는 건 뭐냐면 양반 안에서도 직권노론층들은 주로 서울에 모여 살고 향이라는 건 한국 정치를 패배한 남인들 있죠. 이 남인들은 경상도가 들어가게 돼요. 그러면서 지방 사족층으로 분리되기 시작하죠. 자, 이런 경향이 쫓아지기 시작했다는 거죠. 이 계기가 됐던 사건은 예전에 얘기한 갑술한국이에요. 갑술한국. 자, 18세기 영조와 정조의 탕평정책을 거치면서 문벌 중심의 인지 두려움이 늘어나면 경화사족의 정치적 비중이 더욱 증대되었다. 자, 19세기 경화사족 내부에서도 또 하나 있는데 거족 권력이라는 사도 세력 가문이 등장했다. 그래서 경화사족에서 인어들이 등장했다고 했죠. 여기에서 같은 집권층이지만 더 권력의 핵심층인 이런 사람들을 경화교족, 그 다음 번렬이라고 불려요. 자, 이에 따라 서울과 지방의 양반 사이에서도 정치적 능력뿐만 아니라 경제, 문화적 수준에 큰 차이를 생기겠다. 자, 중앙정책에서 밀려난 양반들은 낙항하여 기존의 항정사에 뿌리를 내리고 있던 양반들과 함께 향반으로 자리를 잡았다. 이 향반은 잔반보다는 좀 위예요. 그렇지만 이제 또 지역사회 경제적 어떤 것들이 좀 있기 때문에 나름대로 거기서 양반께나 좀 행사하는 그런 사람들이죠. 자, 이 사람들은 자신이 이제 정책 권력을 갖고 있지 못하다 보니까 지역사회에서 뭔가 그거 왜 간직위에 뭔가를 인정받아야 될 거 아니에요. 자기 어떤 그 가문에 대한 양반 가문에 대한 어떤 사회적 위치를 그래서 이제 1년의 조치를 취하게 되는데 이때부터 향반들은 문중을 중심으로 결속을 강화하고 위세가 비슷한 가문과 통원권을 형성해서 가문, 가문의 격을 유지했어요. 자, 이들은 이제 항천 지배조직과 교약을 강조하고 제지사족을 중심으로 신분지수와 지지조널을 대표하는 생산기반을 안정적으로 유지하고자 했다. 그리고 이들은 이제 또 구항이라고 하죠. 교약, 예전의 사족계층들. 근데 이때 이제 항천 사회에서 또 신양계층이 되긴 하죠. 양반 계층들. 그래서 항천 사회에서 새롭게 성장한 신양과의 대결이 빈번하게 일어나는 이와 같은 사정에 비롯한 형상이었는데 자, 반면 경제력과 위협이 부족하여 그 행사를 하지 못했던 양반층도 이제 생겨났는데 이를 몰락한 양반을 뭐라고 하냐면 잔반이라고 했어요. 잔반. 자, 잔반은 생계를 위해서 소장용이 되기도 하고 상업이나 수거업에 종사하기도 했다. 그래서 박지원의 양반전에 등장하는 강원도 정선에 가난한 양반은 생존을 위해 영치 불구하고 강고를 꼬아먹거나 품을 파는 일을 마다하지 않았는데 이는 당대 경제적으로 몰락하고 있던 양반층을 잘 보여주고 있다. 자, 이와 같이 신분 외에 경제적 상층 중시되어 비난한 양반층과 부여한 상민층의 통혼이 성사시는 사례가 자주 일어났고 그래서 가난한 양반족의 군빅한 산림살을 모면하기 위해서 상민과 혼인하는 우리의 시도도 하기도 했다. 자, 이는 양반의 최신보다는 경제적 안정을 추구하지 않을 수밖에 없는 시대상의 한 단면을 방향한 것으로 당시 신분제의 동요의 양상을 보여주고 있다. 한편 불을 축적한 농민들은 납속 등의 합법적인 경로를 통해서 양반 신분을 얻기도 했는데 족보를 매입하고 위조하거나 오족상의 유학으로 바꾸는 등 불법적인 행위를 했죠. 한부 역조나 유학 같은 것들에서 양반 행사를 했다는 거죠. 그래서 이곳이 예전에 기출문에 나왔죠. 유학호와 관련된. 그래서 당시 양반들이 늘어났던 제일 중요한 이유가 유학호의 증가를 볼 수 있어요. 그래서 호족의 직역을 유학으로 꾸며낸 모칭 유학 등 특히 역을 모면한 방표로 성행했으며 인형자들 위해 군역의 혼란성은 고질적인 사회방구를 잘 지적하고 있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너무 많다 보니까 그 당시 정치가들은 이것들의 군역이 혼란성 없다. 하면서 지적을 했다는 거예요. 그렇게 혼란성은 자기들이 가지. 자기들은 또 안 가죠. 자, 그 뿐만 아니라 유학을 모칭 자칭하는 자들은 과거 실험에 물랑케하고 매감 매직을 일삼는 등 비판이 빈번하게 제기되는데 이로써 그들이 간직을 획득하기로 했다는 사실을 알 수 있다. 자, 이상같이 조선호기의 신분을 막론하고 양반 행사를 한 자들이 늘어났으며 이해수반은 사회기강이 더욱 해이해졌다. 자, 그 다음에 노비수 감소와 공노비의 해방 내용을 볼게요. 자, 이걸 읽기 전에 첫 번째 인증번호 알려드릴게요. 첫 번째 인증번호는 77번이에요. 첫 번째 인증번호는 77번입니다. 자, 조선호기 노비 제도가 제도상 소문을 길을 걷게 되는 데는 노비의 저항과 신분 상승의 노력이 중요하게 작용되었다. 자, 경제력을 갖춘 노비들은 흥련이나 기금을 당했을 때 국가재정을 보충하는 대가로 면천을 할 수 있었다. 그러나 경제력을 갖추지 못한 대다수 노비들은 도망 등 방법으로 이 도망이라는 것은 이제 반노라고 했죠. 반노. 자, 반노의 방법을 통해서 강고한 신분의 군례를 벗어나고자 했다. 노비가 주요 재산이 되었던 만큼 도망간 노비를 추세하려는 그러니까 추세라는 것은 도망간 노비들, 이런 사람들을 군인들을 잡아내는 거야. 그래서 이 왜냐면 노비는 재산이잖아요. 이 노비가 도망가면 재산은 상실되는 거잖아. 그래서 이대로 잡으려고 노비주들이 상당히 노력을 열심히 했어요. 자, 사노비의 추세는 어차피 이거는 이제 개인 노비니까 노비 소유주에 이름되기 때문에 대부분 양반이었던 그 노비 소유주들은 강과 결타하거나 그다음에 이제 양반들의 위세를 이용해 불법적인 방법을 추노를 했다. 노비를 불법적인 방법으로 잡아낸 거죠. 자, 그런데 이제 그 공노비의 추세는 이거는 소유가 국가 차원의 노비죠. 그래서 이제 국가에서 그 호정 때 추세의 도감을 설치를 했어요. 그리고 어사를 파견해서 그걸 이제 잡아내도록 했죠. 그래서 각 지방의 이제 노비 추세를 독려하게 됐는데 추세의 도감을 설치했던 이유가 또 하나 있어요. 조선 후기 때는 노비도 이제 소골에 편재돼가지고 군포를 냈거든요. 그런데 효정 때 그런 데 가보면 이제 이 군포 수입이 이제 노비가 도망가면 파악이 안 되니까 군포를 거둘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이게 군사비에 문제가 생긴 거야. 그래서 이제 이런 것들을 설치를 했어요. 물론 이제 영종죄 때 들어가면 이제 그것이 없어지고 했지만 자, 그래서 이제 이렇게 이제 했다는 거 좀 기억을 해 주시면 되고요. 뒷장에 넘어가서. 그런데 이제 이게 이제 노비 추세의 문제점이 이제 여러 가지 발생이 됐어요. 그래서 이 노비 개선과 개혁에 대한 요구가 여론이 점차 높아지니까 정부는 양반대의 불법적인 추노 행위를 규제하고 사노비 추세를 가급적 금지하는 한편 그러니까 이제 도망간 노비는 쫓아가서 잡아오지 못하도록 이렇게 한 것 같아요. 자, 그리고 정부 가난의 공노비는 점차 해방하여 양인위를 확보하는 방향으로 노비 정치의 방향을 잡아갔다. 그 1안의 구체적 내용을 보면 영조 때 이제 이제 영조와 정조에 거쳐서 이제 일어났는데요. 영조는, 그 정조는 예전에도 얘기했지만 신문제도 개선에 대해서 상당히 관심을 가지고 노력을 냈어요. 그래서 이제 영조 같은 경우에는 공노비를 잡아오기 위한 추세관 파견을 금했어. 앞에서 이제 추세도감을 설치하고 추세관을 파견했고 거기에 지방관이 그걸 도와주도록 했는데 이 추세관을 파견했죠. 다만 이제 지방관에게 그 임무를 담당했죠. 자, 그리고 이제 두 번째로는 양인인구를 확보하기 위해서 아까 얘기한 노비 종목법을 제정했다. 두 가지가 있죠. 노비 해방, 공노비, 이제 그 노비 제도 개선 관련돼서 자, 노비 종목법은 이제 형종 때 만들었다. 그 칩회가 거듭되면서 그 언제 영조 때 확립됐던 제도예요. 네, 그걸 좀 기억을 해주시고 그래서 앞에서 얘기한 것처럼 일천 직천보다도 훨씬 더 노비수 경감에 큰 공헌을 했다고 했죠. 네, 자, 이 제도는 노인, 아버지와 양인이 어머니 사이에 태어난 자녀들을 어머니 신분 쪽에 따라 양이 되게 하는 방으로 일천 직천의 원칙에 따라 부모 가운데 어느 한쪽만 천인이면 자식도 천인이 되는 기존의 제도에 비해 진일보한 정책이었다. 자, 그 다음에 정조 때를 보죠. 정조 때는 아예 이제 노비 추세관 자체를 없앨 뻔인 거야. 그래서 예전에 그 영조 때 같은 경우에는 파견을 금지했잖아요. 그런데 아예 직을 없앴어. 그래서 노비 추세관을 확파해서 노비 추세 자체를 아예 금지시켜버렸어요. 그래서 그 당시 이제 지방 가나에서도 노비 추세를 못하도록 한 거야. 그러니까 도망가면 어쩔 수 없다. 내버려 돌아. 그리고 앞에서 정조는 또 노비까지 해방시키려고 했죠. 자, 이와 같은 추세 속에 순조 원년의 조선 정부의 왕명으로 공노비의 노비안을 불태우고 6만 6천의 내시노비를 각사노비를 양인으로 해방시키는 개혁을 단행했다. 자, 이렇게 해서 이제 공노비 해방에 이어서 1894년 그 가보개혁 때 신문제를 완전히 폐지함으로써 노비제는 역사 속에서 사라졌다. 그래서 이제 이렇게 있는데 여기 내시노비는 이제 앞에서 언급한 것처럼 어떤 노비라고 했죠. 이거는 이제 입공에서 했던 노비가 아니라 그 당시 가서 물건을 하고 공남 노비들을 한증하죠. 이런 노비들을 풀어줬다고 하는 거죠. 그래서 입영 노비가 아니라 이런 공남 노비들 풀어줬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몇 페이지 보시냐면요. 478페이지 보세요. 478페이지 자, 여기 보면 이제 제주의사족들 항종 지배에 관련된 내용인데요. 그래서 이제 요거는 뭐 향존도 나오고 그 있어요. 요 내용들 자, 그래서 이제 여기는 이제 다 보기엔 좀 그러니까 몇 페이지 보시냐면 480페이지 좀 보세요. 480페이지 480페이지가 아니라 479페이지부터 읽어보겠네요. 자, 사족 지배체제 동요해가지고 요긴데 이제 대략 이제 17세기 후반에서 18세기 넘어가는 그런 가정의 내용인데 17세기까지 17세기까지 18세기 그 17세기 18세기 17세기까지는 나름대로 유지가 됐어. 근데 17세기 17세기 후반부터 18세기 넘어가면서 이제 조금씩 흔들리게 돼요. 이 사족 지배체제가 그 관련된 내용을 읽어볼게요. 자, 제지사족이 확보한 정치적 특권은 토지와 노비소유 같은 경제적 특권 기반 위에 가능했다. 자, 제지사족은 정치적 특권을 이용해서 각종 부욕이나 공납에서 연재되는 경제적 특권을 더 공고했다. 자, 그런데 이러한 그 변화가 18세기 넘어가면서 조금씩 변화의 조짐이 나타났다. 자, 양난 이후에 전개됐던 농업생산력 발전과 소농민들의 어떤 경제적 성장이 그 변화의 원동력이었다. 그래서 농업생산력이 항상 주도했던 일부 소농민들은 신분적인 경제적 예속상태에 벗어나 성장의 돌파구를 찾으려고 노력했고 그리고 그중에 일부 성장한 양인층들이 향권에 도전했다. 자, 반면 제지사족대 물적 토대는 근간부터 흔들리기 시작하여 경제적으로 몰락한 양관들이 소출되었고 이제는 사회질서는 경제적으로 기준으로 새롭게 재편되었다. 한편 국가는 그 틈을 이용해 지방의 통치에 수정전환을 강화했고 멀리제를 통해서 군현의 하부 조직을 실질적으로 운영하고 그 다음에 이정법을 정부에 마을 단위에 군포를 내게 함으로써 농민들에게 직접 지배를 강화했다. 이정법 같은 경우에는 마을 단위에 군포를 내게 하는 법이에요. 일종의 공동납죄라고 보시면 되겠죠. 그래서 만약에 누가 도망가면 공동 책임도 지우고 그래서 그 전에 군혁법 개선 이전에 나왔던 법이 이정법이죠. 이런 상황 배경으로 한권 당당층도 변화가 불가피했다. 그래서 항원의 구성원이었던 향임이 자수별감이죠. 그래서 그 당시 항해는 유황소에서 개최했어요. 그래서 유황소는 향청 향해 이렇게 불려요. 그래서 이 항청과 항해의 구성원 그러니까 운영자를 항임이라고 하는데 항임은 자수별감으로 구성이 됐어요. 자 이 항임이 예전처럼 제지사족들 에서 선발되지 않았고 사족이 항임을 맞는 것은 기피한 형상들이 나타났다. 항해의 인사권은 사족만이 행사할 수 없게 되었다. 이처럼 구성원이 바뀐 항해에서 이때 새롭게 들어온 신양계층들이 있었겠죠. 더 이상 제지사족들의 이익을 존재할 수 없게 되고 항해의 역할을 변화가 생겼는데 이때 항절을 통해서 신양계층들이 항건을 가져가죠. 일부 지역에서는 이때 항해가 새로운 항청사의 권력기구를 창출하는 게 아니라 대개 보면 수년의 부세정호기구로 변모하게 돼요. 이렇게 항건을 둘러싼 이와 같은 변화는 지역에 구체적인 양상식이 달려있지만 전국의 비슷한 경향이 전개되었다. 그래서 18세기 중협 이후 항청사의 제지 세력들의 영향이 점차 축소됐고 그 다음 사조기파진의 한계는 새로운 세력들이 장악됐다. 그들이 주로 경제적 불을 달성한 후 수령 권력에 기대어 하층으로부터 성장한 세력인데 이들을 신양이라고 본다. 신양은 강건 수령과 그를 보좌하는 신문층 이서층과 결탁하게 됐고 그래서 18세기 중간에 수령 이 향을 연결한 새로운 항촌사의 지배지수가 형성이 되었다. 그 결과 사조기 독점이었던 향권을 둘러싼 구양과 신앙의 갈등 그러니까 향전이 본격화되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향전 관련된 내용인데 향전 관련된 내용을 두 개로 나눠서 설명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기존의 항권을 정확한 제지사주가 그 다음에 강건의 비유에 한건을 정확한 새로운 대립 그게 초기 때 항전이고 두 번째는 이미 한건의 강건에 예속되어 있는 항륜 둘러싸고 신규 항의 대립 그래서 두 번째 유형인데 이거는 그냥 각자 읽어보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시험 문제 나올 것 같지는 않아. 이렇게 자세하게는요. 그래서 이거는 각자 읽어보시고 그러면 시락 관련된 내용을 보죠. 시락 통론 시락 관련된 내용을 읽기 전에 제가 기본 강의가 시락의 어떤 특징들 이런 것들 설명을 해볼게요. 시락의 시락은 크게 중상주의하고 중동주의 이렇게 두 개로 나눠져 있는데 시락의 개념은 서울 금기지역에 계신 유학적 사상체계예요. 그래서 조성우기의 현실 속에서 성리학적 항구체계와 사회방식을 극복하면서 내재적 발전시킨 사회개혁 사상이었다. 그래서 시락의 등장 배경을 보면 붕당 간의 갈등과 벌려정치로 해서 몰락한 잔방계층들이 있었고 또 이런 잔방계층들은 피지배층들과 또는 처지가 비슷하다고 했죠. 피지배층의 입장에 서서 개혁안을 제시를 했다는 거 그 다음에 사회경제적 층을 보면 조성우기의 사회경제적 변화와 발전이 시작받은 발생을 추구했는데 양반 중심의 신분지수 분개 정치에 소외된 양반층의 정치적 몰락과 피지배층 신분상승 이런 것들이 있고 사상적인 층을 보면 서학의 전례 고중학의 영향 실질적인 방법 강조 이런 것들이 조선 지식인들 큰 영향을 줬다는 거 그 다음에 신학의 연구 경과를 보면요 이게 예전에 기초에 나왔죠 이게 예전에 구특강에 있는 내용인데 예전 기초 문의에 나왔기 때문에 나올 가능성 별로 없긴 하지만 일단은 파악은 해주세요 초기에는 신학에 대한 연구가 장지연 최남선 한국과 초기 연구자들 20세기 초에 시작했고 조선우기의 성리학과 다른 현실개혁적 학문과 사상이 존재라는 걸 주목을 하게 돼요 그리고 학문의 종통이 유영원 정양원으로 이어진 계보가 있다는 걸 주장 이때는 신학이라는 것들을 명확하게 인식하지는 않았지만 이런 것들이 있구나라는 걸 마련하게 알고는 있었어요 그런데 본격적으로 우리가 신학이라는 말들이 등장하고 개념들이 합립하고 연구되기 시작한 것은 1930년대 안재웅 정인보가 그 당시 여유당 전설을 강행하죠 정양원의 여유당 전설을 강행하죠 정양원의 저설을 모아서 그래서 실확 연구가 진전이 됐고 그래서 조선우기 때 새로운 학문 경향이 실사 구시학이라는 범죄를 파악하면서 조선화 운동 조선 문외 부흥 운동이 추진되기 시작했다 그러면서 우리의 고유한 것에서 보편적인 것들 세계사적 보편성을 찾다 보니까 조선우기의 실학이 부각이 된 거야 조선화 운동에서 그래서 이때부터 우리가 알고 있는 실학이라는 개념이 있죠 이런 것들이 합립이래요 예전에도 실학이라는 의미가 있었어요 근데 그때 실학은 실사 구시 이란 의미고 예전의 학문에 반대된 새로운 학문의 의미거든요 우리가 생각하는 조선우기 때 실학이라는 의미는 아니었어요 근데 이때부터 조선화 운동 때부터 실학이라는 개념 조선우기 때 실학이라는 개념이 합립됐다 이렇게 기업을 해두세요 이게 예전에 기출문제 나왔죠 조선화 운동 관련된 내용을 내용에서 60년대 들어오면서 일본의 신민사관을 극복하고 내재적 발전론을 찾기 시작해요 그래서 사상적인 측면에서 보니까 실학 사상이 조선우기의 사회경제적 발전과 연결된 근대지향적 사상이라는 걸 주목을 하게 되죠 그러면 실학의 의의와 한계를 볼게요 의의는 근대지향적이고 민족적이고 실증적이고 피지배층 이해를 반영하고 있다 한계는 실학자들이 권력 중심부에 밀려난 인사가 구성되었기 때문에 그들의 생각이 정책에 반영되지 못했고 그래서 시종적 측면에서만 부분적으로 반영되었다는 거예요 물론 요구에도 학자들의 의견이 좀 다르긴 달라요 예를 들어 정양위나 남계층이었지만 실제 정주의 개혁정책도 참가하고 그러죠 다는 안 그러지만 일단은 전반적으로 권력 중심부에 물려난 인사들였다 이렇게 보고 있죠 그 다음에 성리학적 태도에 벗어난 개신유학적인 성격을 띄고 있다 근데 여기 주의할 것은 성리학적이 벗어나지 못한 개신유학적이요 여기 주의할 것은 이 실학이 새로운 유학이라고 하지만 새로운 학문이라고 하지만 성리학 테두리안에서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알고 있는 정양위도 대단한 성리학자야 이 사람도 대의 명분을 강조하고 다만 이제 상대적으로 볼 때 좀 약간 천신한 모습을 띄고 있다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중동주의와 중상주의 비교 요것도 예전에 한번 기출 관련돼서 나왔어요 자 중동주의 중상주의 이렇게 비교를 하는데 요거는 이제 후대 사람들이 그렇게 비교를 한 거예요 그래갖고 그때 사람들은 자기는 중상주의 나는 중동주의 그렇게 생각하진 않았어 그 다음에 신학을 분류하는 분류법에서도 중동주의 중상주의 외에도 여러가지 분류법이 있어요 근데 이제 교과서라든지 보통 통론에서는 중동주의 중상주의 크게 두개 분류를 하고 있죠 자 그러면 중동주의는 어떤 사람들이 많냐면 남인층이 많아요 남인층 근데 우리가 알고 있는 남인의 이미지는 상당히 보수적이잖아요 근데 이런 남인들은 영남 남인층이고요 그러니까 태계 이항이 직통들이고 요 중동주의 남인들은 영남 남인이 아니야 서울 부근에 살고 있었던 금기남인들이에요 금기남인 이항의 어떤 것을 받아들이지만 이걸 좀 원시 유학과 적절하게 섞어서 해석을 하죠 재해석을 하고 그리고 그중에 일부는 또 서학도 받아들이고 금기남인들은 출신이 어디냐 원래는 이 사람들은 원래 남인이었던 사람들이 아니고 예전에 한번 얘기했을 거야 소복계통의 사람들이 근데 이 소복계통의 사람들이 나중에 인조반전 이후에 몰락을 하게 되거든요 근데 그 정치적 몰락하는 과정에서 남인계층으로 편입위에 들어가요 이들이 금기남인계층이 되죠 그래서 보통 우리가 중동주의자들은 남인계층을 할 때 이때 남인은 영랑남인이 아니라 금기남인계층들이에요 자 그러면 이제 중상주의는 여러분도 알다시피 노론계층들이죠 예 자 그러면 공통점이 뭐냐 중동주의자 중상주의의 공통점은 자 현실사회의 문제 비판과 사회개혁을 주장했고요 부국강정과 민생안정을 깨었다는 거 그래서 이제 금기남인학파 노론계 주리론들 이런 것들인데 이때 주리론이라는 것은 이왕의 주리론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이통기구 갈 때 있죠 이통기구 갈 때 나중에 이제 노론에서도 이통기구 해석을 불렀다고 두 개로 나눠요 그러니까 이제 주리론과 주기론으로 나누군요 이때 주리론과 주리라는 의미는 주리는 이통을 강제해 이에 보편성 모든 사문은 이가 보편적으로 들어가 있다는 거죠 그런데 왜 차이가 나겠어요 기의 차이 때문에 다르잖아요 기국 때문에 그래서 이제 주의론자는 이의 보편성을 강조하기 때문에 신분차별 이런 것들을 주장을 하고 그런데 기국을 강조하는 사람들은 뭘 강조해요 기의 차별성을 강조해요 그래서 양반 양반 제도의 어떤 것들을 합리화시키고 신분 간의 차별을 인정해 주죠 그래서 이제 주의론자 주기론 그러니까 이통을 강조하는 사람과 기국을 강조하는 사람이 이게 논쟁이 일어났는데 이게 무슨 논쟁이냐면 호락농쟁이에요 호락농쟁 이건 좀 이따 살펴볼 거예요 호락농쟁도 예전에 시험 문제 나왔죠 하여튼 이게 노론계 주의론자들 주의낭론들이 뭐냐면 했다 그래서 주리판은 낭론 주기판은 호론이라고 또 하죠 자 그러면 이제 중농주의의 농업가는 이 사람이 농업을 되게 강조하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자영농 융성과 지주제를 부정해요 지주제를 부정하고 그리고 땅을 이제 농민들에게 줘서 자영농 융성하는 그렇게 하고 다 그런 건 아니죠 토지 분배 같은 걸 주장을 하죠 그런데 이 사람들은 중상주의자는 소유권을 바탕으로 한 지주제를 인정해 지주전호제 관계를 그리고 농업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땅을 나눠 놓고는 농업기술 발전과 농기구 등 농업경영 개선을 통해서 해결할 수 있다 이 지주전호제를 해결할 수 있다는 거죠 자 중농주의자들은 성리학을 기반하지만 성리학을 바탕으로 해서 원시유학 육경체제든지 뭐냐면 감의해서 해석하죠 그런데 이에 중상주의자는 북학사상 고중학을 강조하고요 그다음에 남인들은 노비죄를 부인하면서 양관죄를 부인하지 못하는 한계를 띄고 있고 그런데 이에 반해서 중상주의자들은 신분제를 완전히 부정하고 그다음에 산후공사의 평등을 주장했다 그래서 둘 다 지향은 신분제 폐지 지향인데 얘네들은 상대적으로 소극적인 거고 점진적으로 하자는 거고 얘네들은 상대적으로 적극적으로 하자는 거야 아예 폐지하자는 주장이고 그다음에 중농주의자 남인들은 경제계의 상공업 발달과 화폐경제를 부정적으로 인식하여 농공주의를 극복하지 못했다는 거 시전상인데 독점적 영업권을 폐지하고 근건전하기나 생산 강조 그다음에 자급장조 이런 것들을 강조했고요 중상주의자는 상공업 발달과 화폐경제를 극복적으로 인식하여 소비를 강조하고 생산을 강조해 대회통상 같은 것들을 강조했다 자 그래서 이제 이런 내용도 파악을 해두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다음에 이제 시답 발생을 읽기 전에 그 관련된 교과서 내용을 읽고 그다음에 한통 내용 읽고 그다음에 뿌셈 자료를 읽으시고 넘어갈게요 자 그러면 이제 몇 페이지 보시면 보충자료 73페이지 보고 보세요 73페이지 73페이지 성리학이 절대할 경향이 벗어나는 벗어나려고 했다 자 양란 이후에 조선시문지서가 동요하고 상공업이 발달하는 등 많은 변화가 일어났다 자 이에 따라 정통과 명분을 중심하는 성리학은 변화에 맞서는 보수적인 학문이 되어 절대화 경향을 보이게 되었다 특히 인조반정 이외에 전국의 주도권을 잡은 서인은 명분론을 강화하고 주자 중심의 성리학을 절대화시켰다 자 그래서 이렇게 있는데 이런 명분론을 강화하고 주자 중심의 성리학을 절대화시켰던 게 뭘까요 아까 얘기한 것처럼 양란 이후에 어떤 신분지의 어떤 붕괴 사회질서의 붕괴 자 이걸 이제 바로잡기 위해서는 뭐가 필요한가요 성리학이 필요했던 거죠 그래서 이 성리학을 절대화 교조화시킨 거예요 교조화라는 거는 이걸 있는 그대로 그냥 받아지는 거죠 대표적인 그때 사람이 누구냐면 송시열이에요 송시열 송시열 17세 후반부터 주자 중심의 성리학이 벗어나서 이제 성리학에다가 육경 육경이라는 것은 원시 유학의 경전이죠 그냥 성리학이라는 거는 후에 이제 유학이 발전돼서 좀 더 거기에 이제 약간 선종의 그런 체와 용의 개념 이와 기의 개념을 받아들여서 해석한 거고 이때 육경 중심의 원시 유학은 공자, 맹자, 순자 때 원래 있었던 오이지나 유학이죠 그 육경과 그 다음에 제자백가를 통해서 이걸 성리학을 다시 재해석하는 사람들이 있었는데 그래서 송시열 같은 사람들은 주자의 말에 대해서 조금이라도 이렇게 톨다면 방박을 하잖아요 그런데 이거에 대해서 남인이라든지 그 다음에 소론계층들 물론 모든 남인과 소론이 그렇다는 거 아니고 일부 남인과 소론계층들은 주자의 해석에 대해서 좀 융통성 있게 해석을 하려고 해요 그러다 보니까 어디를 끌어다 쓰려면 원시 유학과 제자백가 사상 등에서 끌어다가 성리학을 재해석하기 시작하죠 그리고 사회적 모순을 극복할 수 있는 방을 찾으려고 했다 대표적인 임무는 윤호와 박세당을 볼 수 있고 윤호는 유교경전의 독자적 해석이 있고 박세당은 실천을 강조해 양명학이나 노장사상에 영향받아 반주자학장 유학사상을 전개하여 조선 후기의 시낙사상을 이바지하였다 윤호와 박세당 좀 기억을 해주시고요 그러면 윤호와 박세당을 보고 그 다음에 성인들 송시열은 뭐라고 지칭하냐면 윤호가 마국간 논쟁이라고 있어요 마국간 논쟁에 공자가 말하는 마국간 관련된 내용이 있는데 거기에 주자의 학설과 다른 식으로 해석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송시열이 윤호를 코치지면서 사문 난적을 몰아세우게 하죠 그래서 사문 난적이 뭐냐면 사문은 난적은 유학의 짓서에 도전하는 사람들 이렇게 했는데 사문은 유학뿐만 아니라 주자의 성리학의 짓서에 어지럽게 하는 사람들을 사문 난적이라고 해요 그래서 이 사람들 송시열 때는 윤호는 이단이 되는 거죠 그래서 송시열과 윤호가 갈등이 많았다고 했잖아요 앞에 얘기한 것처럼 한편 소론은 절충적인 어떤 성격을 지은 성운의 사상을 계승하고 실천적인 측면에서 강조하는 양명과 지나친 유교와 형식을 비판한 노장사상을 수송해서 성려 윤통 시송 있게 이해하려고 했다 성리학의 이해가 깊어지면서 학자들 사이에 천안 논쟁이 났는데 16세기 후반 때 이기론에 대한 논쟁이 일어났고요 대표적인 게 16세기 4단 7정 논쟁이죠 그 다음 18세기 때는 노론 내에서 충청도 노론과 한성 경기 노론 사이에 호랑 논쟁이 일어나요 이런 논쟁이 나왔는데 호랑 논쟁의 기출문에 나왔죠 호랑 논쟁에 대해서 여기도 밑에 있긴 하지만 일단은 제가 기본강의 교재해가지고 설명할게요 이 호랑 논쟁은 처음에는 이항학파 이의학파 안에서 일어났어요 그런데 18세기 들으면서 이게 이의학파 안에서 일어나요 충청도 노론가 경기도 노론 이렇게 해서 있고 경기도 노론은 이통을 강조하고 아까 주리를 강조하죠 니들 강조해서 낙론이 나오고요 충청도 노론은 기국을 기의차별성을 강조해서 주기논을 강조해서 호론이 나오고요 이때 주기논과 주기논은 이항과 이의학파의 주기논을 해석하시면 안 돼요 그래서 내용을 보면 여기 보면 이 논쟁이 일어났던 배경이 뭐냐 이건 구특강에 나와 있는데 일단은 천학사상의 내재적 모순 우리가 알다시피 노론은 송시원의 영수지만 송시원은 누구의 제자예요 이의 제자죠 물론 직제자는 아니지만 제자의 제자잖아요 그런데 이의 개통을 받았는데 사상을 이의가 제일 유명한 사상이 이통기국농이야 이의는 모든 사물성이 이가 내재되어 있고 기의 차별 때문에 형태가 달라진다 그런 건데 여기에서 이통기국농에서 어디를 강조에 따라서 이통을 강조하냐 기국을 강조하여 따라서 차이가 생겨 그래서 이의 보편성을 강조하는 이통을 낭농이라고 하고 기국이라는 것은 기의 차별성을 강조하는 사상이죠 호론이라고 하죠 그래서 낭농과 기국 이렇게 두 개의 카벌들이 형성이 되는데 주로 낭농은 이 사람들은 서울 주변의 논혼들이고 기국 기의 차별성을 강조하는 사람들은 충청도 지역의 논혼들이에요 그럼 서울 지역의 논혼들이 왜 이렇게 이의 보편성 그리고 신분 어떤 차별 반대 이런 것들을 내세웠냐면 그 당시 대내제 요인이 있기 때문에요 그래서 상품화폐 경제 발단이나 도시의 성장 농림의 성장과 신분제의 변화 새로운 정치세계의 등장 등등 이런 것들 변화에 포옹하려면 종전의 성리학적 차별을 강조하고 그들을 포용해서 하층민들을 포용해서 사회를 유지할 필요가 있겠죠 그리고 새로운 사상도 받아들일 필요가 있겠고 그러다 보니까 낙론을 주장했던 거죠 그리고 대해적 배경은 권력 문화의 충격 그리고 등등 했는데 처음에는 맹자와 중용의 주자의 주요문제를 가지고 송신열 제자였던 권상화 문화와 한원진과 이간사의 논쟁이 생기면서 발전되죠 그러면 이제 논쟁 내용이 정치사회적 관계를 보면 인물성동의론 선본신동의론 이렇게 있는데 인물성동의론은 인물 그러니까 인성하고 인간의 마음과 물성 물질의 마음이 동일한가 다른가 하는 거야 그래서 이걸 다르다고 생각하는 사람들 인성과 물성이 다르다고 생각하는 사람들 인물성의론이라고 하고요 그 다음에 인물성동의론은 인성과 물성이 동일하다고 생각하는 인물성동의론이라고 한 거야 자 그러면 인물성의론 입장일 때는 인간과 물성 물질이 다르기 때문에 이익과에서 정신이 더 우울하죠 자연각이 경시되고 그 다음에 오랑캐하고 그 다음에 또 하이 비교할 때 하와 이가 다르죠 그러니까 하이론을 계승했고 그러니까 청나를 복수하자는 북벌륜을 주장하죠 청은 동물이기 때문에 근데 낙론을 계승한 사람은 어차피 인간과 물질은 비슷하고 오랑캐와 중화는 똑같고 동물과 인간은 다 똑같고 이런 식의 사고방식을 갖고 있기 때문에 자연각을 중시해요 그래서 이제 인간과 자연사의 어떤 도덕적 일체를 요구한 심성위주의 사고에서 벗어나 새로운 물류를 설립했다 그래서 이제 부국강경과 기술분명 상호 발달과 생산수단의 개발을 주목했고요 그 다음에 청나를 인성으로 받기 때문에 오랑캐를 중화 동일하게 받기 때문에 청나를 문화도 발달되면 받아들이자 그래서 그 당시 권력문화의 충격 때문에 또 받아들인 게 있는데 권력문화를 보니까 이게 우리나라 그런 문화보다 훨씬 더 발전됐거든요 오랑캐 문화인 줄 알았더니 그래서 권력문화 고중화의 도입 북각사상의 형성 그래서 이제 이렇게 있고 그 다음에 중화를 어떻게 해서 가냐 중화는 핏조에 따라서 중화가 아니라 지역과 국가에 대한 인식을 하죠 그래서 그 지역이 선진지역이면 중화가 될 수 있다 선진국가면 자 이런 식으로 하면서 나름대로 그 당시의 사회경제 변화를 받아들이려고요 신분제 변화도 받아들이려고 하고 자 그래서 이제 이런 것들 낙로를 좀 기억을 해주시고요 자 그러면 이들이 이제 어떻게 변하냐 자 이 호론은 정치세우고 수호론은 이미 세도정치기 때 없어져요 그래서 후에 이제 뭐 아무런 영향도 미치지 않고 이 낙로는 두 개로 가져져요 위전척사운동과 북각사상으로 연결돼요 북각사상으로 연결되는 건 이해되는데 어떤 분들은 이 이 일정척사가 이게 어떻게 연결되냐 이게 있는데 이 사람들이 주장하는 게 주리론이죠 주리론 니를 강조하잖아 니 근데 근데 이 니를 어떤 식으로 해석하냐면 상강오준으로 강조해요 명군 상강오준이나 그런 것들을 윤리적 차원에서 강조하는 사람들을 기이론 논자라고 이 이론 논자라고 이 이론 논자들이 기정제의 이항론을 잃은 사람들이야 그래서 이 사람들이 이제 위전척사운동을 주장해요 그래서 낙론의 한 부류는 북각사상으로 발전되지만 또 한 부류는 어떻게 이제 다른 식으로 해석돼서 니를 상강오준이나 뭐 이렇게 윤리 성리학적 윤리관으로 이렇게 해석을 해서 어떤 위전척사운동 발전된다 이렇게 기억을 해주시면 돼요 그래서 호론이 예전에 위전척사운동과 연결시켜 보는 관점도 있었지만 그건 없고 이제 낙론으로 이렇게 연결돼서 봐요 그래서 예전에 국사교과서 만들 때도 처음에는 호론은 위전척사운동 낙론은 북각사상 이렇게 연결되는 거 했는데 이게 잘못됐다고 지적이 나와가지고 이게 이제 바뀌었어 낙론은 북각사상 맞고 위전척사운동 안 나왔고 최근에 또 교과서에서는 호론은 위전척사운동 낙론은 또 북각사상 이렇게 이분화시키더라고요 근데 이거는 좀 잘못된 관점 같아요 예 이거는요 자 그래서 이제 이렇게 내용을 좀 보시고 자 그러면 이제 성범동신 신동 동의논도 마찬가지예요 성인과 범인의 마음이 같은가 다른가 그래서 호론은 성인과 범인의 마음은 다르다 그래서 이제 성인과 범인의 마음이 다르기 때문에 성인은 지주고 범인은 전호라고 해석할 수 있죠 지주전호제의 신분제 강화하고 낙론은 성범심동론 그러니까 성범심동론이라는 건 성인의 마음과 범인의 강화는 동일하다 그러니까 이제 신분제 평등을 내세우죠 신분간의 평등을 그래서 당시 성장하고 있던 일반 민족의 실체를 현실적으로 인정하고 교화개혁책으로 지배지수의 포수부를 하려고 했다 그래서 이 낙론개통의 사는 뒤 노비혁파와 서울농 등 제한적 개혁을 입장에 서게 되었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이제 한번 또 이제 관련된 내용을 또 한번 읽어볼게요 그 밑에 이 내용을 자 호랑공쟁은 한원진 등 충청도 지역의 노론학자들은 인간과 사물의 본성이 다르다라는 인물성이론을 주장했고 기국 중에 기의 차별성을 강조했죠 주기론자죠 그래서 기의 차별성을 주장한 호론의 주장은 위전척사운동을 개성했다 그래서 책이 제가 아까 얘기한 것처럼 이게 좀 잘못됐다고 했죠 이게 위전척사운동은 호론을 개성하는 게 낙론의 주 낙론의 낙론의 유리론을 개성한 거예요 유리론을 근데 이건 좀 약간 이 그 견해가 잘못된 의견을 다시 전었네요 자 사람과 짐승의 본성이 다르다는 관점에서 청을 오랑케 조선을 중하로 보는 대의명군에 깔려있었다 김청영 등 산성지역의 논원학자들은 인간과 사물의 본성이 같다 인물 성도론을 주장했고 이 낙론의 주장은 후에 북학파 시각사상으로 개성이 되었다 좀 기억을 해주시고요 자 그 다음에 실천을 강조하는 양명학을 수용하다 이렇게 볼게요 자 여기는 볼 때 그 당시에 개혁사상을 주장했던 세력들은 각 정파에 다 있었어요 그래서 이제 남인들 근기남인들이죠 근기남인들은 주로 뭘 주장했냐면 중상학파 중상학파 중농학파 그 다음에 우리가 노론계층들 노론계층들은 중상주의학파로 중상학파로 연결됐고요 실학사상에 그 다음에 이제 소론은 여기 밑에 있는 양명학을 이렇게 연결되죠 이렇게 3개 기열 악파로 이렇게 연결되는데 이런 사람들이 이제 뭐냐면 기존의 성리학적 질세에서 벗어나서 새로운 유학을 개최하려고 했던 사람들이죠 자 양명학과 관련돼서 예전에 강학파와 관련된 내용이 한번 나왔죠 한번 좀 볼게요 자 중종 때 전래됐던 양명학은 서경동학파와 왕실 종친 사이에 점차 확산되었다 자 이항은 양명학이 정통주의학 사상과 어긋나다고 비판하면서 이단을 간주했고 18세기 초에 정재도를 몇몇 소공학자들에 위해 명맥을 이어갔던 양명학은 체계적 연구화도 강화도를 중심화 강화학파가 형성되었다 자 그는 백성을 도둑실체의 주체로 상정하고 신분제를 폐지하면서를 주장했다 자 강화학파는 양명학을 바탕으로 역사학 국어악 서학 문학 등 새로운 경기를 개최했고 실학자들에게 많은 영향을 주었다 자 양명학은 정권에 소외된 소공계절에 사람들과 왕시 종친 서울 중심의 사회들에서 계승이 됐고 한마일제와 일제강점기 때 이건창 박은식 정인보 같은 사람들이 양명학을 계승을 했죠 자 그 다음에 신학의 발달을 볼게요 신학이라는 개념들은 선고자들이 나타나요 우리가 중산주의 중농주의 그런 사람들이 나타나기 이전에 17세기 때부터 뭔가 직권층 내역에서 성리학의 한계를 인식하고 그걸 개선하려는 사람들이 등장을 하거든요 이수강 한백견 김육 이런 사람들이 그런 사람들이고 나중에 본격적으로 중상주의 중농주의 이런 사람들은 18세기 이후부터 등장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신학의 선고자를 중심으로 한번 읽어보죠 여기 자 임진환이 이후 농민생활이 갈수록 악화되고 수많은 사회문제가 발생하였다 집권세역은 성리학을 명분을 얻매어서 여러가지 사회문제를 제대로 해결하지 못하였다 자 2의 1부 에서는 성리학이 되어 성찰이나 성찰이로나 유교경쟁에 대한 독자적 해석을 하고 양명학과 노장사상을 연구하기 시작했다 자 17세기부터 집권층과 성리학의 한계를 자각하고 현실 개혁하려는 신학자들이 등장했는데 이 신학운동은 이수강 한백경 김육동에서 지지했다 이수강은 지붕유술을 접수했죠 요거 좀 기억을 해주세요 지붕유술을 접수해서 우리나라와 중국의 문화를 통롭게 정리했고요 한백경은 동국제해죄전수에서 3안의 위치를 치밀하게 고증을 했어요 요거 예전에 한번 시험문이 나왔죠 자 그래서 이 한백경에 관련된 내용을 좀 볼게요 예전에 기초에 나왔기 때문에 뒤에도 있긴 있는데 여기에서 정리하는 게 좀 나을 것 같아서 17세기 역사책의 대표적인 책이 동국제해죄전수에서 동국제해죄전수에서 실증을 강조했고 우리나라의 고려해죄를 체계시켰죠 그래서 한강의 경계를 남쪽과 북쪽을 이연화시켰어요 남반계 역사와 북반계 역사로 자 요거는 이제 어디에도 영향을 미치냐면 예전에서 한번 시험에 나왔던 책이 있죠 정야공에 아방강역고가 있어요 그래서 아방강역고에도 영향을 미치죠 똑바로 써야 될까 자 그래서 이것도 지의학적 관점에서 한강의 경계로 남쪽과 북쪽 이연화시켰죠 그래서 이 책이 어떤 의미가 있냐면 예전에는 성리학적 가치관에 따라서 그런 것들을 기술했잖아요 그게 아니라 지의적 관점에서 체계시켰다는 거예요 그래서 위치 강역 종족 형사를 고구려들 북반계를 선진적으로 인식했다는 거 삼조선설 비판하고 북부지역은 고조선 한산군 고구려 이렇게 연결되고 남부지역은 진국 삼한 삼국으로 연결되는 이원적으로 인식했다 이것이 시라파에 나중에 역사 인식에 영향을 줬고요 또 여기 예전에 나왔던 것이 삼한설이에요 기존에 삼한설을 제칭했던 사람들 보면 채치원하고 권근 있는 사람도 있는데 우리가 알고 있는 삼한하고 약간 달라 진화는 동일해요 신라라는 것 그런데 마한과 백제 변화가 각각 어떤 나라인지는 다르죠 그 당시 변화는 가야라는 인식을 못했고 채치원 같은 사람은 마한을 고구조를 인식했어요 고구조 그 다음에 변화는 백제로 인식했죠 그 당시 그렇게 인식했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조선전기 때 건근은 동국사락에서 마한은 백제로 인식했고 고구려는 변화는 고구려로 인식했죠 거꾸로 인식했어 그런데 한백계는 동국지리즈는 제대로 인식했어요 그래서 마한은 백제 그 다음에 변화는 가야 그 다음에 진화는 신라 그래서 우리가 지금 현대적으로 인식하고 있는 삼한의 인식과 거의 일정하게 똑같이 인식했어 그래서 이게 예전에 시험문이 나왔으니까 기억을 좀 해두세요 그리고 중국적 역사설 이용을 고정해서 평양지역의 은란하식에 정정유지 정정제를 입증할 수 있다는 등 기자조선에 존중하는 중앙일식 세계에서는 벗어나지 못하는 좀 한계가 남아있었다 그래서 여기에서 좀 알아둘 것은 동국지리즈의 사망관 요거 좀 기억을 해두시면 되고 요게 예전에 기출문이 나왔으니까 파악을 해두세요 자 그럼 한국 내용을 다시 돌아갈게요 자 그리고 김육인데 김육은 여러분도 알다시피 대동법이죠 대동법과 그 다음에 상평통보 같은 화폐들을 많이 보급하다고 보급에 노력을 했고요 그 시낙은 농업중심의 개혁농과 상공업중심의 개혁농 국가경고 등을 거쳐서 18세기에 가장 활발했다 또 시낙은 청에서 정해진 고중학과 서양과학의 영향을 받기도 하였다 자 그러면 여기에서 다음장 넘어가서 경세치용학파 중농학파라고 하는 그런 학파들의 특징을 볼게요 요거는 좀 쉬었다 할까요 요거는요 공부를 감사합니다.